자 두번째 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가면 어떤게 떠오릅니까? 뭐 뻔하죠? 정년 보장, 철박통 안짤리고 연금, 그리고 칼퇴근 월압에 보장되고 뭔가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거 맞죠? 그래서 만약 이 공무원이 정말 요즘같은 시국에서는 정말 이만한 직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의 워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워너비 그게 뭐 오래됐죠 맞죠? 어제오늘 얘기하던게 아닌데 그런데 좀 애석하기도 말이죠 아니 그런 좋은 직장이면 안남아야 되는게 아닌가 상시적으로 봤을때 맞죠? 상시적으로 봤을때 아니 그렇게 좋은 직장이 어디있어 요즘같은 시대에 요즘에 과뜩이나 기업도 힘들고 먹고살기 힘든데 나라에서 이렇게 딱 다 해주고 짤릴 위험도 없는데 왜 나온거죠? 왜 나온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많아지는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아 물론 참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참고 일하시는 분들이 맞죠? 대다수의 분들은 들어가고 나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일을 하다가 도저히 못견뎌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거에요 많이 뽑는만큼 당연히 나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봤을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자기는 왜 나가려고 하는걸까 여러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좀 이따 얘기하면 안될까요? 노로르니 요거 끝나고 얘기하면 안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같은데 보시면 공무원 퇴사했다고 퇴사 브이로그를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뭐 퇴사의 준비과정이나 퇴사 후의 삶이나 이 사람이 왜 퇴사하게 되었으며 왜 공무원이 무조건 좋은 직장이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무원하면 아 네 화성님 오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냥 최고의 직장 젊은이 성당하는 직업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대한민국이 이만한 직업이 없다 어?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오히려 내가 여기 들어온 걸 후회한다고 얘기하시면 생기는 것 같아요 공무원 조직에 좀 이해가 안되죠 맞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그들도 생각이 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예 홧김에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면 절대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냥 뭐 내일부터 나오지만 그렇게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퇴사를 하려고 하면 의원면직이란 걸 신청해야 돼요 의원면직 신청해가지고 그게 결정되는데도 한 달 넘게 걸려요 그냥 뭐 일반 직장처럼 뭐 알바처럼 뭐 내일부터 나오지만 그게 안됩니다 공무원 조직은 기관장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오는 건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까지 나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졌으며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유튜브 퇴사 브이로그를 좀 보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실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 자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아시죠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지 마시고요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퇴사 브이로그 많이 보면서 느낀 게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들어간 이 공무위한 조직에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망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걸 기대했길래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걸 기대했길래 뭔가 투명하고 뭔가 사명감 있고 이렇게 어 인간적이고 뭔가 뭔가 그런 조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자기 일을 천직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거 뭐라 그냥 그냥 먹고 살고 안 잘리니까 그냥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한 거야 그리고 업무의 불균형 업무의 불균형 같은 거 어 밑에 사람한테 그냥 다 몰빵시켜놓고 위에 사람들 일을 안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단 직원들이 일 많아가지고 일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위에 사람들 자기 일까지 이제 몰아주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조직이 이제 모르는 거 들어온 거죠 그냥 나라의 녹을 먹고 국가에 충성하고 시민들이 본수하고 이런 거만 생각하다가 막상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완전히 아 물론 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순응하면 살아갈 겁니다 그냥 아 뭐 그래도 뭐 사람 사는 곳이고 위만한 직장렬 있어 어차피 사람은 어차피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투철한 뭐 사명을 가지고 이랬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잘리면 그만하냐 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신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실망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뭐 단일 필요도 없겠구나 위의 사람들은 뭐 우리를 뭐 우리를 뭐 그냥 일꾼으로만 치욕하지 사람으로 봐주지 않구나 경찰이 퇴사율이 가장 높은가요? 가장 높지 않을까요? 경찰이 가장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경찰이 아야 경찰이 안 높아요 경찰보다 생각보다 일행이 더 많아 경찰보다 자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사실 2번이 제일 심합니다 1번보다는 2번이 2번 때문에 나간 이유가 더 많아요 2번 때문에 물론 세상 천지에 어떤 일이건 간에 아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단 말이에요 성인되면 느낀 거지만 그 무엇 하나 쉽게 느껴지는 일이 잘 없었어요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차이는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도 많을 거야 공무원 조직이 그냥 그냥 하느님만 반복하면서 그냥 편하게만 어 이따가 뭐 때되면 퇴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을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와 이거는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을 뿐더러 더군다나 내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과 마주치는데 어떻게 내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산다리냐 어 나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뭐 원한 살리를 한 것도 아닌데 싫어한 것도 아닌데 왜 민원인들은 항상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산다리까 오늘 끝났다고 해 저 사람이 내일 또 내일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어 솔직히 말하면 민원인들 보면 악성 민원인들 보면 분풀려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분풀려고 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어 어떻게든 한 면만 걸려라 어 한 놈만 나한테 걸려 내가 눈물 나게 해줄게 어 내가 자면서 꿈에 나타나게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못 잡아먹도는 안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많은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 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어할 방법이 만약 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서 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들다 하면서 뭐 민원인 저거 너무 힘들다 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에서 하는 얘기해도 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참아 어 우리 선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민원을 안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어 억울해도 분해도 분해도 어떻게 참을 수밖에 근데 여러분 참는다고 능사입니까 참는다고 다 해결됩니까 참는다고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퇴사하신 분들 얘기하면 이 민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집에서 잘 때 밥 먹을 때 사람만 할 때 생각이 난대요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대요 이게 생각 이상으로 퇴근할 때도 그 민원인 생각 욕먹었던 생각 밥 먹을 때도 생각 게임할 때도 생각 자기 전에도 생각 내내 그 생각이 사로잡혀있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어쩌다가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수시로 그런 사람들 마주치고 하면 그렇게 안되겠어요 참우니까 오히려 병이 되는 거죠 병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 말대로 참 참하라 참하라 하다가 막 몸도 나빠지고 병을 아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의 병도 있지만 물리적인 병도 많이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탈모 탈모나 살 빠진 경우 민원인만 했는데 살이 15kg에서 빠진다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정신병이 걸린다거나 선배도 하는 얘기대로 참았는데 참을만큼 참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참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참다가는 내가 내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게 뉴스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뭐 악성 민원이니 흉기 들고 와가지고 행패부리는 것도 있었고 폭행하는 것도 많았고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바뀐 게 없죠 맞잖아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내가 공무원 이상 민원인을 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계속 봐야 되잖아 민원인을 안 맞추겠다는 거 내가 기본적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듣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요 이거를 공무원이 가진 이런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일반 사기업에 관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또 이해를 잘 못해 이해를 잘 안해줄 뿐더러 이해를 잘해줘 에이 그래도 너희는 너희는 정연보장 되잖아 연금 나오잖아 안 잘리잖아 나도 나도 들어가면 욕먹을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로는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 이게 그 상상 이상을 정말 심한 사람은 근무하기 전에 이미 손안에 땀이 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이 언제 올까 싶어가지고 언제 올까 그러니까 내가 살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어 뭐 이 일을 계속하기 전에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극복 못할 것 같아서 왜 일을 왜 일을 왜 했겠어 어? 이 시험 왜 봤어 힘들게 몇 년 동안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알고 시험 본사 누가 했겠습니까 이 정도일 줄 알고 시험 본사는 누가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은 기본적으로 겪어보기 전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잖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뭐 경험해보고 직장을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만약에 공무원 업무를 실제로 미리 체험해보고 만약 직업을 선택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 지원을 좀 꺼리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 철박통 정년보장에다가 영능보장 워라벨 이거 아닙니까 거의 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잖아요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성으로 걸려버리면 웬만큼 건강하고 웬만큼 근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몰이고 나발이 필요 없고 나 이제 더 이상 이 직거리 못하겠어 내가 정년생들까지 이 직거리 어떻게 해 어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공무원 퇴사 브이로그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가 한번 여러분 시간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CS도 힘들데 공무원은 더 힘들죠 세 번째로 뭐냐면 어 어 어 3번 당장에 생활하기도 빠듯한 월급 이게 아마 경찰 소방 교정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경찰 소방 교정은 그래도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꽤 되거든요 경찰 교정 소방도 어떻게 보면 왜 월급이 많냐면 그분들은 위험수당하고 그분들은 위험수당하고 이제 야간수당이 있잖아요 야간수당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고 그 외에 일반 구급 지방지 국가지 이런 분들은요 지금 당장 들어오면 200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월급이 올랐다 하더라도 180 정도 될 거예요 170에서 180 사이 물론 이 월급 가지고 아 나는 이 정도 월급도 난 괜찮아 뭐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 어 그리고 나중에 뭐 진급하고 호봉제니까 호봉제고 하니까 나중에 진급하고 짭밥 쌓이면 또 월급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그때 가서 받는 거고 지금은 짝다는 거잖아 사실 이 월급에 대한 불만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월급에 대한 불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상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험 하나 붙으려고 내가 청춘을 바쳐가지고 진짜 몇 년 동안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 시험 붙었구만 딱 월급 딱 받아보니까 나는 힘들게 일한다고 고생한다고 일했는데 월급 딱 받으면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그럼 나름 자괴감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바쳐줄 만한 어떤 나중에 호봉제나 어 원래 공무원은 처음에 짜가도 나중에 이제 따박딱 받으니까 어 나이 차고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고 지금 당장은 짝자 남았죠 짝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뭐 도시권의 공모는 잘 모르겠는데 네 도다니 아 사연요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아 사연 보내주시겠습니까 아 사연 받습니다 받습니다 양양인이 무조건 받아요 사연 보내주시겠습니까 특히 있잖아 이게 산모같은 문제가 도시권에 있는 사람도 말고 도다니 시골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보면 광역시 소속이 있고 도다니 소속이 있잖아요 도다니 도다니 이 도다니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만약에 내가 경상북도 경북의 소속이다 그러면 어디로 발령 받을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경산에 있다가 봉화 갔다가 울릉도 갔다가 뭐 돌고돌고 공무원은 맞잖아요 순환보직이잖아요 순환보직 일정 시간 채워면 또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렇지 않아 맞죠 그러면 광역시는 그나마 안 깨지 광역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 도다니는 어떻습니까 계속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는 데다가 그리고 중요한 게 월급 작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 작은데 주거지원까지 안 되는 거야 주거지원 공무원은 관사가 지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관사 관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월급에서 돈 얼마 빼가지고 얼마 빼가지고 방을 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게 돈 적은데 방까지 부여봐요 월 30만원씩 내가면서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그거 가지고 아끼고 돈을 한 달에 10만원 안 쓰고 가는 사람도 생활이 되겠지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돈 좀 그러니까 돈 좀 집에 돈 좀 있고 유저입니다 유저 유저입니다 일단 사연 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놓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집에 보통 그런 얘기해요 공무원은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 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하면 딱 좋아요 딱 좋단 말이에요 제가 뭐 집 사고 하는 돈이 안 들잖아 맞죠 지원을 해주고 근데 사실 제가 주변에 만나본 공무원들은 그럴만한 형편이 다 안 돼요 거의 다 안 돼 집이 좀 힘들어요 정말 힘드신 집에 집안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장 이 월급이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연장 수당이 있잖아요 일을 만약에 내가 정해진 시간이 못 끝낸다 퇴근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연장을 하면 된다 연장 수당이 일반 사기업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달에 57시간 57시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죠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메로나 때문에 자 여러분 메로나입니다 메로나 메로나 때문에 공무원 분들이 지금 거의 무한 초과근무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분들이 지금 거의 초과를 100시간 넘게 찍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100시간 특히 대구경법 100시간 넘게 찍으면 뭐합니까 100시간만큼의 돈을 못 받는데 57시간만큼은 받고 나머지는 그냥 무려 봉사해요 무려 봉사 1도 안 오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많이 찍은 사람은 170, 180까지 찍었는데 찍으면 뭐할 거야 57시간만 인정되는데 나머지 123은 인정하는 거예요 123은 그냥 봉사예요 봉사 말이 봉사지 한번 생각해봐요 123시간은 여러분 어 내 시간 내 싫은 날 나와가지고 출근했는데 그걸 봉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봉사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들은 그 시간에 싫은데 지금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공무원분들 중에 나는 칼퇴근 워라벨에 생각해서 왔는데 칼퇴근은 그냥 밤에도 튀어나와라 새벽에도 튀어나와라 얼마나 정신없어 지금 몇 달 동안 공무원분들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지금 2월 달부터 한 두 달 내도록 어 막 한 3주 동안 안 쉬고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기업이 3주 동안 안 쉬고 일하면 안 쉬고 일하면 사람 죽을 것 같잖아 맞죠 당장 일주일 내내 일해도 사람 미칠 것 같잖아요 3주를 안 쉬고 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잖아 맞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의무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행정법에 보면 항상 기출문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사이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걸 무조건 지켜야 돼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요 국가공무원법 사이의 의무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법으로 나와 있죠 이 공무원 조직이 입직 가는 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퇴직하고 나서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여섯 가지가 있죠 영비청 정품지 영리의 행위 금지의 의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리의 행위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마라 네가 공무원 말고 다른 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하지 마라 그냥 공무원 했으면 공무원 월급만 받고 살아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밀 엄수 네가 일을 하면서 얻었던 정보 개인정보나 사회정보 그런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입 다물고 있어라는 거죠 청 천년결계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깨끗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왔어야 된다 정 정치적 중립의 의무 함부로 누군가에게 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된다 품 품이 유지의 의무 누군가에게 물건의 향을 제거 받는다거나 뇌물을 주고 받는다거나 공무원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집 집단 명령 금지 단체로 와가지고 권리주정하면 안 된다 이게 여섯 가지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지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지키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 강제성을 띄는 거죠 무조건 지키라는 거죠 안 지켜서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법으로 나와 있는 건 강제성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맞잖아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지켜야 되듯이 공무원들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섯 가지만 아 여섯 가지만 지키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막상 이 공무원을 이제 내가 어 일을 하면서 해보면 이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들은 아시겠지만 함부로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누군가에게 공무원분들은 아마 더치페이가 일상이 돼 있을 거예요 괜히 먹었다가 이거 제보당할 수 있는 거잖아 식사자리 제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공무원법상 품유지 의무 위반 징계 먹을 수 있는 거죠 밥 한 끼 얻어 먹었다가 남들 같으면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공무원들은 밥도 마음대로 못 먹 누가 사준답게도 못 먹어요 혹시나 누가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히 뭐 사람들 얘기했다가 내 지문상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누가 녹음했다 신고했다 그럼 나 징계잖아요 공무원만 해당되는 범죄가 있어요 공무원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가 공무원상 비밀 유설죄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공무원이 징계상 공무원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징계에 처한다는 범죄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누군가한테 함부로 얘기도 못해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한테 얘기했다가 이게 뭐 잘 볼 알게 됐다 유출됐다 하면 신고하면 잡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행위 요즘에 여러분들 투잡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투잡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공무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 가뜩이나 월급 밥봉이 있는데 우리도 투잡을 하면 안 되겠냐 투잡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 월급 가지고 우리 가족들 못 먹고 살립니다 뭐 야간에 우리도 뭐 일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법으로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화제거리가 뭐냐면 오랜가 그 법이 통과됐죠 공무원들이 이제 유튜브 할 수 있도록 유튜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선생님도 유튜브 한다고 마냥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제재가 많은 거야 제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 이제 법으로 나왔거든요 공무원으로 저도 언핏 봤는데 자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는 게 일단 소속 기관장한테 내가 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컨텐츠가 공무원 조직의 어떤 체면과 위신을 성장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익 창조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내가 만든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사 브이로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광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 안 뜰 겁니다 안 뜰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면 자기의 소속과 선명을 밝혀야 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게 그분들은 뭐 남들처럼 뭐 먹방이나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야 그냥 컨텐츠도 제한적이야 허락도 맡아야 돼 건져내야 돼 거기다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마냥 좋은 게 괜히 이거 자책했다가 어떤 내가 일하는 직업이나 내가 일하는 해당 조직에 대해서 명예를 명예를 실출시킨다거나 아예 문제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니 컨텐츠 같은 거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는 편집도 하고 자막도 넣고 뭐 썸네일도 만들고 신경 굉장히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신경은 굉장히 많이 쓸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내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유명해져봤자 뭐합니까 오히려 그런 말 합니다 공무원은 차라리 안 유명해지는 게 낫다고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한테 우리의 직업이 알려져봐야 우리한테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다고 공무원은 일하시는 분은 더 물어보세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굳이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직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내기기 못하고 욕도 못하고 얻어먹지도 못하고 못해요 물론 그 중간에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누구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걸 제보를 받으면 어떻게 돼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항상 공무원은 이 일을 하는 순간은 처신을 잘해야 돼요 처신을 여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행동고지를 항상 똑바로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지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했다 하면 욕을 더 얻어먹잖아요 맞죠 더 얻어먹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금 연금의 감소 또 있지만 직무급제 도입 요 두 가지 쟁점이 있고 요거 말고도 뭐가 더 생길지 모르겠는데 연금을 한번 칼 잃을 줄 알았죠 연금을 알다시피 칼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합격을 해서 이제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짬 있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지가 하기 싫어가지고 밑에 직원은 떠넘기고 자기는 일 안하고 가뜩이나 밑에 있는 직원은 원래 있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짬 있는 사람 일도 같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쌍으로는 힘들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정년까지 채우면 그 받는 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134인가 135에요 뭐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긴 한데 문제는 옛날에 냈던 사람들은 서구 기업원이라고 하죠 연금을 더 적게 냈는데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연금을 더 많이 냈는데도 더 적게 받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죠 맞죠 여러분들 공무원들 보면 정말 편하고 연금 많이 받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34만원 5만원 받는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연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국민연금 내는거하고 달라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동일할겁니다 노로론은 거의 동일할거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확실할지 안확실할지도 모르겠지만 연금을 또 자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함정이에요 사원님 그거 잘 들으셔야 돼 그걸 뭐 공무원 정년 65세까지 연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공무원 와 더 좋은 직업이네 65세까지 안 잘리고 일할 수 있네 정말 좋은 직업을 생각할 수 있죠 함정 있어 함정 65세까지 일을 더 시키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60세까지 일해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연금이 없다 보니까 일을 더 시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뉴스 기사를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원래 60세 되고 그 사람들은 65세 되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 돈 줄 돈이 없다 보니까 일을 더 시키는거야 그냥 나중에 주려고 엄청 반대하죠 직무급제 도입되면 엄청 반대하죠 왜냐하면 공무원의 메리트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 직무급제라는 말을 뭐냐면요 공무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호봉제를 없애버리고요 공무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호봉제 있죠 그냥 1년 되면 호봉 1호봉씩 올라가면서 월급 따박딱 올라가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해당 직무바라 전문성을 부여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여는 있는 직무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좀 올려주고 전문성이 아예 없는 직종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급을 완전히 낙하가지고 월급을 적게 해주고 거기다가 호봉제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오래 다녀도 돈이 안오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전문성을 부여해서 능력으로 해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짬만 채워가지고 돈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약간 사기업처럼 가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너희들이 진급하고 돈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올리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전문성 받아서 전문적인 부서 들어가서 너희들 스펙을 팍팍 올려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받아라 이겁니다 그냥 너희들 편하게 눌러가지고 돈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짬 채워가지고 그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문급제 하면서 이득이 된 부서가 있고 이득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이득이 된 부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나 소방출동하는 직 이런 직업 같은 경우 전문성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성이 없는 부서는 뭐냐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직업 그러니까 지문급제 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직종이 밖에 안 나오고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장 타격을 믿는 거예요 이분들이 급수가 제일 낮아요 그 지문급제를 했을 때 급수가 제일 낮고 아 베트남 아가씨네요 어서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에요 공무원 노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각해보세요 뭔가 현장에 움직이면서 전문성을 분야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문급제 그거 공문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 지문급제가 요거거든요 지문등급 요렇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직업은요 1급과 2급에 걸리는 거예요 시설 관리 쪽이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 행정인에게 사무실에서 이제 너무 보는 사람들은 2급이 걸리는 거예요 2급 맞죠 여러분 1급은 제가 봤을 때 환경미화원 같고 2급은 누가 봐도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필립 배현균이 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2급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행정은 무조건 뭐 볼 필요가 없죠 지금 2급이죠 2급 2급 지금 밑으로 내려가야 좋은 건데 보면 행정은 보는 사람 없잖아 밑에 보면 없죠 맞죠 없어요 사실 여기 가장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누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일반직 국아직이 타겟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니 호봉제 믿고 힘들어도 힘들고 거지 같아도 힘들고 거지 같아도 어 날마다 따박따박 들어온 월급에다가 연차마다 이제 쌓이는 호봉들이 그거 믿고 들어온 거잖아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믿고 들어온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참고 시간만 지나면 그렇죠 만난 환경위원 피해가 없어요 경찰이나 이런 거 피해가 없어요 경찰 소방 경찰 소방 교정 환경위원 피해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당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분들도 교대 근무하고 위험수당 있고 다 받잖아요 그분들은 타격이 없는 거예요 가장 타격이 있는 사람들은 딱 봐도 이런 거 알잖아 맞죠 딱 보이잖아 아까 2급 뭐 연장 위험수당을 받을 수 없는 칼퇴근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직업 가진 사람들이 가장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뭐 다른 수당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맞잖아요 그렇다고 뭔가 확실하게 뭔가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들이 짐급제 돼버리면 뭐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교사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년이 일하든 20년이 일하든 당장 들어온 사람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약간 무기계약지처럼 되는 거죠 무기계약지 공무원들도 무기계약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공기업 무기계약지 보면 1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2, 30만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직무급제를 도입해버리면 지금 2급에 해당하는 2급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와요 공무원분들 이거 때문에 이거 도입되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도입되는 순간 진짜 나갈이 되는 거죠 진짜 맞죠 진짜 나갈이 되는 거예요 갓뜩이나 이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갓뜩이나 민원인들 때문에 죽겠는데 진무급제에 대해 들면 내가 10년 20년 동안 해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기대할 게 없어요 거기다 연금액까지 강소되버리면 이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사기업 다른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물론 지금 사기업이 많이 힘들지만 경기가 풀린다면 경기가 좀 풀리는 상태에서 만약에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역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거죠 변태 오셨네 변태 변태의 모든 것 변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공무원은 안 바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은 이 공무원은 제도가 안 바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동안 공무원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변했어 원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년 전에는 노조도 없었고요 정년도 없었고요 연금제도 없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통했어요 연금제도라는 연금규칙 같은 게 만들어졌고 정년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노조도 만들어졌어요 이게 작게 바뀐 겁니까? 그동안 20년 전만 해도 경찰은 진짜 아무도 안 했어요 경찰은 아무도 안 했다니까 왠지 아세요? 경찰 그때는 막교대였어요 막교대 막교대 근무였습니다 뭐 지금은 3부제 4부제 이런 게 생겼는데 그때는 막교대였어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퇴근하고 아니면 12시간 12시간 쉬는 날 없이 쿨타임으로 호봉제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걸 다시 보냈단 말이에요 그동안 공무원한테 안 좋았던 거를 많이 집어넣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습을 생각하지 20년 전의 공무원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20년 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 솔직히 입에 풀지도 못했어요 풀지도 못했죠 근데 IMF 터지고 이제 나락 어려워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정말 괜찮은 직업이네 야 공무원이 최고네 그래서 뭐 어? 사기업은 재수없으면 뭐 짤리기라라지 이거는 뭐 짤리지도 않고 처음엔 짝집어 나주게 되면 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내가 다니고 좀 지나면서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제라는 게 생겼고 제도가 바뀌면서 괜찮아졌다 그전까지는 뭐 공무원 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어? 입에 풀지도 못했다 그게 20년 전에 공무원의 모습이에요 20만 4, 5년 전에 칼퇴근 개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진무급제가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입이 되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아까 봤지만 아까 도표를 보면서 봤지만 그쪽 이제 2급이라고 하는 직무에 이제 꽂혀있는 사람들은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 메이트라는 부분이 감수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치 여부를 떠나서 얘기하는 건데 공무원을 많이 뽑잖아요 그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또 서비스 받는 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많다고 서비스가 마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월급이나 급여 같은 경우는 나라에 예산 가지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 돈이 없으면 나라에 돈이 없고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 국민을 본단 말이야 아니씨 우리는 뭐 밥 벌어먹기 살기 힘든데 공무원들은 저렇게 따봤다 월급받아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어? 쟤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원래 받던 것에 또 짜글라질 수 있는 거야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국민연금이 이미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고 공무원 연금도 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꽃관이 지금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지금 들어간 사람은 30년 일을 해야 되잖아 2050년까지 일을 한다고 쳤을 때 그때 내가 근데 2050년이 아니지 한 35년 일을 해야죠 65세까지니까 서든에 들어온다 치더라도 65세까지 일을 하면 35년이잖아요 35년 지나고 나서 과연 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넣었던 돈을 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물음표라는 거죠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연금은 연금은 솔직히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어 못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아예 기대 안한다 아예 연금은 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 공무원을 생각하는 어떤 인식이나 마인드 자체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아아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 어? 아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아 응? 왜 이렇게 힘든 게 많냐고 해서 그리고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말이 말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이렇게 일하다가 내가 나만 아지 않겠다 내가 죽겠다 진짜 어? 가뜩이나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병을 내 죽겠다고 해가지고 아 나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대사한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 공무원 다 다니고 있고 학교 가신 분들 대다수 다니고 있고 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공무원 직업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만한 직업이 어디있냐고 나한테 그래서 어 뭐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공무원만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공무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이 좋은 직업은 맞는데 절대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좋은 직업은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특히 그런데 이 공무원이 내 인생을 모두 변화시킬 정도로 내 인생은 뭔가 전부를 바꿔버릴 정도로 탈바꿈시킬 정도로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뭐 공무원이 많은 사람은 공무원 가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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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